ket is a slap ê 매콤한 재료 소금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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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양파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를 loop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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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네즈 파슬리 파슬리 양파 파슬리 파카 참기름 오늘은 양념건강찌개 양념건강찌개 마늘 마늘 생강 생강 half. 반죽. 소금. 겨울 LOC. 소금. 소금. 계란 너무 맛있어 아... 고춧가루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아... 아...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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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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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너무 맛있어요 콜라 다진마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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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설탕 새우 닭다리 간장 간장 소금 계란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오징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